구참이 좋아하는 개미승 에이 어 우와, 퇴맛 하겠어? 전혜무 씨? 오파로파 있고 빨리 다음 보여요 콤볼트 펭귄 있고 수달도 있고 바다 거북 있고 와 어쩌고저쩌고다 벨루가도 있고 포케마도 있고 해파리도 있고 대문어도 있고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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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, 잘한다 계속해 봐요 진주조개 있고 아니, 농담, 농담 농담도 했고 빨판 상어 있고 빨판 상어 있고 빨판 문어 아니야? 빨판 상어 있고 그 뒤에만 알면 돼 잠깐만! 포케마도 있고 포케마도 있고 포케마를 했어 아니야! 복어! 빨판 상어 있고 포케마도 있고 안 썼어 안 썼어 안 썼어 안 썼어 안 썼어 진짜 대박이야 옐로우 텅도 있고 가만히 있어, 가만히 있어 우와 옐로우 텅도 있고 안 썼어 대박이야 옐로우 텅 뒤에만 알면 대박이야 그게 관건이야 옐로우 텅 뒤에 있어 옐로우 텅이 세 번째였어요 세 번째 그 뒤에 녀석이, 그게 바로 흰동가리입니다. 그게 바로 흰동가리입니다. 그런 다음에 진주조개 있고, 해골도 있고. 웃기지 마. 웃기지 마. 아니, 해골도 있고 태양신도 있어. 하나 더. 태양신도 있고. 마지막. 우와, 이게 있네. 또 하나 더. 아니, 태양신 있잖아. 또 마지막 하나. 아니, 어떻게. 뭐예요? 항상 로버트 있고. 랄랄랄랄라. 항상 로버트 있고. 랄랄랄랄라. 대박. 진짜 하나도 안 쓰고 다 맞혔어. 하나도 안 쓰고 그냥 했어. 대단하다. 포케마가 먼저 나왔어. 대박이다. 대박. 대박이야, 진짜. 야, 안 쓰고 안 하고요. 안 썼어, 안 썼어. 쓰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. 진짜 잘해. 정말 잘했다. 우와, 대박이다. 잘했어, 진짜. 잘했어. 잘해. 어떻게 한 거지? 우와, 대박이다. 다시 한 번만 외워봐 주시겠어요? 그거는 오늘 안에는 안 될 것 같아요. 제가 방송을 보면서 문자로 드릴게요. 오. 진짜 잘 외신다. 됐다. 잘한다. 감사합니다.